감사합니다. 데뷔한지 한 달 있으면 1년이 되는데요. 제 단점도 많이 알았어요. 이번에 데뷔를 하고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을 알아서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유치원 때 어머니를 따라가서 에어로빅을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일단 음악의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걸 처음 접했는데 그 뒤로 계속 춤이 좋았어요 그래서 좋아서 제대로 배우자 그래서 뮤비 시작을 한 거고 재중이는, 재중 씨는 그냥 친구예요 데뷔하고 나서 알게 된 친구도 아니고 데뷔하고 나서 제가 모르는 점들 세곤아 이런 점들 네가 좀 아쉽더라 이런 충고도 많이 해줘요 준수도 그렇고 재중이도 그렇고 근데 에피소드를 만들 만큼의 그런 걸 한 적이 없어요 밖에서 이렇게 애들 만나는 것도 애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항상 저희 집 안에는 재중이는 집 이런 식으로 그냥 집에서 노니까 네 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